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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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펠러 안과입니다. 오늘은 어떤 것이 불편하셔서 찾아오셨을까요? 머리 잘랐냐구요? 네, 단발 찼어요. 어때요? 아, 오늘 눈이 불편해서 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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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반짝반짝 눈이 예쁘셔서 오셨다고요? 아, 그러셨구나. 그러면 일단 시력 검사 먼저 할게요. 이쪽으로 앉아주시겠어요?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. 열기구가 잘 보이시는지 확인해주세요. 자, 밝습니다. 열기구가 열기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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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신다고요? 잠시만요. 안 보이세요? 아, 눈이 많이 안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앉아주시겠어요? 안압 검사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봐주시구요. 왼쪽 눈 먼저 바람 나옵니다. 네, 눈 감지 마세요. 다시 갈게요. 네, 오른쪽 눈 안압 검사. 바람 나옵니다. 다시. 네. 네. 안압 결과 정장으로 나오셨구요. 제가 한번 자세히 눈을 봐야 왜 그런지 알 것 같거든요. 지금 한번 볼게요. 자, 환자분 오른쪽 눈 먼저 볼게요. 자, 여기 자, 위에 봐주시겠어요? 자, 오른쪽 눈 먼저 볼게요. 자, 오른쪽 눈이 좀 충혈이 많이 심하게 오셨는데 언제부터 이러셨어요? 아, 4일 전부터요? 근데 왜 병원 안 오셨어요? 아, 그러셨구나. 귀찮으셨구나. 맞아요. 귀찮은 거 이해해요. 근데 귀찮을 때 방치하면은 더 심해지는 거 아시죠? 왼쪽 볼게요. 네. 위에 봐주시구요. 어, 왼쪽은 오른쪽보다 나은데 그래도 여기도 뭐가 있네요. 좀 더 자세히 봐야겠는데요. 이래서 병원 오는 거 피하면 안 돼요. 피하면 더 심해지거든요.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보기 위해서 안약을 넣을게요. 이거는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해보는 약인데요. 이거 넣으면 어떤 게 잘못됐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. 잠깐 눈 위로 댈게요. 네. 눈 깜빡해질게요. 네. 왼쪽 눈, 왼쪽 눈 깜빡. 네, 잘하셨어요. 이제 다시 밑에 보실게요. 이제 약 넣었으니까 뭐 뭐 때문에 그런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간호사. 어, 간호사. 어, 어. 그거 줘. 어, 그거. 알겠어. 고마워. 이걸로 보면은 뭐 때문에 눈 아픈지 더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. 한번 봐볼게요. 자, 보초보초 오른쪽 눈 볼게요. 오른쪽 눈이 오른쪽 눈이 오른쪽 눈이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. 왼쪽 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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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약을 눈에 뿌리면 무슨 병이 든 낫거든요 이건 진짜 제가 잘 안 쓰는 건데 그 고객님한테 써드릴게요 자 조심하세요 역시 이거는 약발이 바로 드는군요 조금 안 아파지셨다고요? 다행이네요 그러면 눈에 쌓여있는 먼지 노폐물 청소해드릴게요 눈에 이렇게 노폐물이 많아서 야원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? 이번에는 안약 넣어드릴게요 눈 위로 뜨세요 안약을 자주자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구건족증이나 괜찮고 눈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답니다 라식 같은 거 하셨어요? 아 라섹하셨어요? 그럴수록 더 많이 넣어주셨어야죠 마지막으로 약까지 발라드릴게요 이건 제가 정말 아끼는 한 약인데 고객님한테 발라드리는 거라고요 이건 원래 제 눈에 바르는 약이라고요 눈이 많이 괜찮아지셨나요? 아 마사지 좀 해달라고요? 알겠어요 바르는 걸 좀 많으시네요 마사지 해드릴게요 여기가 좀 더 많이 넣어줄게요 여기가 좀 더 많이 넣으세요 그럼 이제 제 눈에 띄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세히 보니까 눈에 좀 뽑아야 될 털들이 있는데 눈에 있는 털 좀 뽑아드릴게요. 눈에 있는 털들을 이렇게 쭉 쭉 쭉 전 또 살짝살짝 눈에 털 있는 사람은 처음 봐요. 자 진짜 마지막으로 눈에 렌즈 지워드렸어요. 눈이 더 잘 안 보이신다고요? 그건 착각이세요. 이제 집에 가서 푹 자고 따뜻한 물 마시고 전기장만 들고 자면 나을 거예요. 오늘 누가 별로 안 갈아주셔서 감사하구요. 나가실 때 저희 팬더 간호사한테 병원비 내고 가세요. 안녕 내실 요금은 50만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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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펠러 안과입니다. 제가 열기구가 열기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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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신다고요? 잠시만요 안 보이세요? 안압검사 안압검사 하겠습니다. 왼쪽 눈 먼저 바람나옵니다. 오른쪽 눈 먼저 볼게요. 자 여기 위에 맞으시겠어요? 오른쪽에 오른쪽 눈이 좀 중열이 많이 심하게 오셨는데 언제부터 이러셨어요? 아 4일 전부터요? 근데 왜 병원 안 오셨어요? 귀찮을 때 방치하면 더 심해지는 거 아시죠? 왼쪽 볼게요. 위에 봐주시구요. 왼쪽은 오른쪽보다 나은데 그래도 여기도 뭐가 있네요. 좀 더 자세히 봐야겠는데요. 이래서 병원 오는 거 피하면 안돼요. 더 심해지거든요. 안약을 열게요. 눈 위로 댈게요. 네. 좀 깜빡해질게요. 네. 왼쪽 눈 깜빡. 네 잘하셨어요.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이 까슬까슬 까슬까슬 눈이 왜 이렇게 까슬하세요? 눈이 왜 이렇게 까슬하세요? 눈이 왜 이렇게 까슬까슬 눈이 왜 이렇게 까슬까슬 눈이 왜 이렇게 까슬까슬하세요? 눈이 왜 이렇게 까슬하세요? 눈이 왜 이렇게 까슬하세요? 눈에 이렇게 노폐물이 많아서야 원 어떡하실려고 그러세요? 이번에는 안약 넣어드릴게요 눈 위로 뜨세요 안약을 자주자주 넣어주셔야 돼요 안구건축증이나 괜찮고 눈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답니다 약까지 발라드릴게요 이건 제가 정말 아끼는 안약인데 고객님한테 발라드리는 거라고요 이건 원래 제 눈에 바르는 약이라고요 눈이 많이 괜찮아지셨나요? 마사지 해드릴게요 이렇게요 자세히 보니깐 눈에 좀 뽑아야될 털들이 있는데 눈에 있는 털 좀 뽑아드릴게요 눈에 있는 털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저는 또 살살 살다 눈에 털 있는 사람은 좀 뽑아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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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